안녕하세요 드렁재 입니다 오늘은 웃는 얼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탈리 포트마 님을 그려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웃는 표정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기 쉽게 세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눈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웃는 얼굴을 그릴때 이런식으로 눈 모양을 그립니다 실제 눈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 눈이 이렇게까지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눈이 작은 사람의 경우는 눈을 거의 감은 상태로 미친 듯이 웃는다면 비슷한 모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 웃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눈을 잘 관찰해보면 보통은 이렇게 눈이 가늘어지는 정도입니다 가늘어진 눈꼬리에 주름이 생기고 눈앞쪽이 길게 휘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눈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휘어진 눈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눈을 세로 방향으로 가늘어지게 그리고 눈앞 뒤쪽 주름을 연결해서 웃는 얼굴이 되게 그려줍니다 눈이 가늘어지면 눈꺼풀 그림자가 짙어져서 눈 전체가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둥근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두번째는 입의 모양입니다 활짝 웃을 경우 입 모양은 이런식으로 역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가지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입술은 펼쳐지면서 얇아집니다 이와 입 안쪽의 모양을 그려서 웃는 입을 표현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잇몸도 보이게 그려주고 입 안쪽 공간에 혀를 그려주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합니다 세번째는 입 주변 근육의 모양입니다 구륜근의 움직임과 광대뼈와 팔자주름의 작용으로 입가의 주름과 팔자주름 주변에 굵은 근육 모양이 형성됩니다 입 아래쪽에도 근육 모양의 주름이 잡힙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묘사해야 됩니다 너무 강하게 묘사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심한 주름으로 보이고 너무 약하게 묘사하면 웃는 표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잘 관찰을 해서 적절한 진화기로 그려줍니다 팔자주름은 역광을 넣어서 둥글고 두께감 있게 그려줍니다 눈을 간단하게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 세로 길이를 좁게 하고 흰자를 어둡게 만들고 앞쪽 라인하고 눈가 주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둥긋 모양이 되게 해서 전체적으로 웃는 눈을 그려줍니다 눈만 그리면 입이 서운해 할 수 있으니까 입과 입 주변 근육도 확대해서 간단하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사다리꼴 모양의 입을 그립니다 펼쳐져서 얇아진 입술을 그려줍니다 이에 양쪽 끝부분에 어두운 톤을 넣어서 공간을 표현합니다 이를 그려주고 잇몸도 그립니다 잇몸하고 이에 광택을 넣어서 반짝거리게 그립니다 이하고 아랫입술 사이에 입안 공간을 어둡게 하고 약간 밝은 색으로 살짝 보이는 혀를 그려줍니다 웃으면서 생긴 팔자주름의 두께를 둥글게 그려줍니다 주름 안쪽에는 역광을 표현하고 그림자도 그립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안쪽에서 진하게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연해지게 그립니다 톤을 이런 식으로 연해지게 그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웃는 얼굴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나탈리 포트만 님을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와 기본 톤을 깔아준 다음에 눈부터 구체적인 묘사를 해 나갑니다 사람이 크게 웃으면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눈과 입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 주름을 잘 표현해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름을 열심히 묘사했는데 오히려 얼굴이 어색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는 표정을 관찰해 보면 무표정할 때와 비교해서 주름이 아주 강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당연히 주름을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보이는 그대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웃는 표정도 자연스럽지 않고 얼굴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름 묘사에만 몰두해서 그리다 보니까 얼굴의 다른 부분하고 주름이 조화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름이 너무 강해도 이상하고 너무 약해도 웃는 표정이 어색해집니다 주름을 세밀하게 묘사할 때 너무 주름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과 눈썹 머리카락 같은 얼굴의 다른 부분의 톤이나 선명도와 비교해 보면서 주름의 진하기와 선명도가 적당한지 확인하면서 그려야지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그린다고 할 때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만 뚫어지게 보면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 전체를 파악해 가면서 그려야 됩니다 주름 같은 작은 부분을 너무 몰입해서 보면서 그리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화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톤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오바해서 세밀하게 묘사한다든지 해서 조화가 깨지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 가면서 강약과 묘사 정도를 적당하게 맞춰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웃음을 표현하는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주름하고 근육의 모양이나 위치가 틀려서 자연스러운 웃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코입의 위치와 머리카락 모양 같은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측정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립니다 근데 눈가 주름이나 입 주변 주름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보면서 대충 그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눈 주름하고 입가에 팔자 주름 그리고 입술 주변에 자잘한 잔주름 같은 부분을 위치는 물론이고 굵기하고 길이까지 정확하게 그려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표정이 됩니다 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해야 됩니다 주름이 조금 굵어지거나 길어지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려놓고 보면 어딘가 어색한 웃음이 됩니다 주름같이 작은 부분도 전체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케치하고 묘사해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표정이 됩니다 모든 그림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얼굴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형태입니다 주름의 크기와 위치 같은 것도 얼굴 형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 비교하고 수정해 가면서 정확한 모양의 얼굴 주름을 묘사해야지 자연스러운 웃는 얼굴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번외로 나탈리 포트만처럼 얼굴에 눈에 띄는 점이 있는 경우는 점의 위치와 크기 진하기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하고 크기 그리고 진하기를 정확하게 해서 묘사하면 나탈리 포트만의 매력적인 점이 되지만 점이 커진다든지 너무 진해지기라도 하면 짜장면 튄게 되기도 하고 얼굴에 똥팔이 앉은 것 같이 되기도 합니다 점의 위치를 코 쪽으로 조금만 가깝게 하게 되면 코따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하고 코, 입 끝하고 비교해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의 점을 적당한 진하기로 그려줘야지 나탈리 포트만 특유의 매력점이 됩니다 나탈리 포트만은 아역에서 성인 연기자로 성공한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나탈리 포트만처럼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어릴때의 인기를 커서도 유지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지속적인 배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때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커서는 역변하면서 인기도 사그라들고 대중의 관심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역변의 경우는 요즘보다는 예전에 아역 배우들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촬영 현장도 어린 배우에게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인데다가 영화를 마구잡이로 많이 찍어서 아역 배우의 이미지를 무차별적으로 소모해서 10대 후반쯤 되면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도 아역 출신들이 키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어릴때 한참 커야 될 성장기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육체적으로 고된 촬영을 진행하고 지나친 대중의 관심과 인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키가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으로 나와서 많은 인기를 누린 주디 갈랜드는 영화에서는 항상 밝고 예쁜 모습이지만 무리한 촬영 스케줄로 늘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영화사에서 미성년자인 주디 갈랜드가 살이 찌는 걸 막기 위해서 입맛이 없게 만들려고 하루 80개비의 담배를 억지로 피게 하고 적은 양으로 한 끼만 먹게 해서 강제로 체중 조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촬영장에서 무리한 스케줄로 피곤해서 졸기라도 하면 각성제인 암페타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잠을 자야 할 때는 수면제를 먹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타이에 의해서 시작된 약물 중독과 알콜 중독으로 47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기획사에서 아역들을 따로 관리하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의 야간 촬영도 금지되어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역들이 성인 연기자로 잘 자라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역 출신으로 잘나가는 배우 중에 요즘 제가 좋아하는 연기자는 18어게인 18어게인의 노정이 그리고 여신강림의 문가영입니다 네 모른척 해주면 안될까 두사람 다 어릴때부터 연기를 해서 그런지 연기도 정말 잘하고 비주얼도 역변 없이 너무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남자 역 출신 배우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누가 역 출신인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하이 기회될때 문가영님과 노정이님을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탈리 포트만 그림을 그리면서 웃는 얼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